4위가 헌법지판소장, 5위가 국무총원장, 이렇게 공부 많이 해.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번째 여당대표, 8번째 야당대표, 9번째 국회 부의장, 여당의 3명, 야당의 3명, 10번째 감사원장, 11번째 국가정보원장, 12번째 대통령 국가안보십장, 13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4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5번째 미래창교관부장관, 얼마나 공부했을까 생각을 해봐. 헌기네, 16번째 여당 원내대표, 17번째 야당 원내대표, 18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19번째 외교부장관, 20번째 동의부장관, 21번째 법무부장관, 22번째 국방부장관, 23번 국중앙, 행정중앙안전부장관, 14번째가 문화체육광방부장관, 15번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6번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 다음은 나도 못 외워야지. 어렵게 공부를 맞이해. 여러분들은 그지 무시하면 안 돼. 인사말도 봐봐. 15개 국어, 여기 나온 게 들어 태진아가 없었어, 소름도 없었어, 조광조가 없었어, 조용필 가수님 못해. 우리는 왜? 밑바닥이니까 공부를 해야 사람들 웃기려고. 오테이션 플리스, 랩스 엘리맨 쿵렉출러에서 엘컴트! 저희 품바콘서장을 찾아오신 모든 고객님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셰팅 호가 빨리 장성, 쿠부찌다 오자찬, 치즈피뚜쿠 아리간또 고자이마시다. 혁동아테대사이시문우스, 박수쿠니론시타 참배로, 사람이란 짓이 아닙니다. 호르마초프, 안냐고파, 우스쿠바프리즐에프, 풍셔네파이 파일, 에펠타, 프랑스, 따봉주스, 가니발, 패스발, 버젤, 쥐미, 뽕, 디미, 뽕, 가스, 뽕, 꾸찌, 뽕, 짬뽕, 뽕, 뽕, 까이, 파카이, 베트남, 밀라노 패션, 라타라따, 아라타, 에이시, 밀란, 인터밀란, 치즈, 크로스트, 비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드라, 젤드라, 마라드라, 동포켓, 아리엔티나, 맹바로케 운동하노, 헤베, 헤베, 아베베, 바람피아, 이두피아, 이디오피아, 나아따, 방금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급필은 무지하겠어, 벤츠, 아우디, BMW, 복수바겐, 메이드 인처, 뭐잇, 독일, 엔드, 내쉬로부터 내, 오렌지군단, 2006월드급상황, 히딩클럼드, 네덜란드, DHAK, YOO, 나이스 미처, 헤베, 구탐, 하우드우드, 땡큐. 우리 진짜, 공공,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런 데나 온지, 이런 데 보지, 사실 여러분들 또, 그거 외우는 건 또 외우는 건, 그 일도 아니야. 여러분들 여자 분장 했다고, 여러분들 여자난지 부리라고, 얼마나 몸매를 가꾸고, 세상에 있는 거, 24시간 동안 관리를 내야. 얼마나 몸매를 가꾸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뚱뚱한 것들 봐봐, 어머,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내, 열매를 쳐먹으니까, 찢으려는 거라니. 우리 몸의 3대 필수 요소가 뭐예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아니요? 탄수화물, 밥, 빵, 술, 떡, 라면, 사이다, 콜라, 환타, 튀김, 치킨, 족발, 피자, 삼겹살. 이거 먹고 싶어도 안 먹어, 얼마나 몸매를 가꾸는 거야. 얼굴이 싹 들어갑잖아. 그리고, 남자지만 젖도 봐봐봐, 이 젖이 크다고 좋냐? 컵하고, 쭉 젖은 젖이 좋아? 작아도 안 젖은 젖이 좋고, 남자 물건도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여. 커갖고, 힘 못 쓰는, 시작, 따뜻한 찌끗, 저 앞장 따위, 저 엉망한 새끼가. 작아도 충성심하고 인내심을 갖는 물건 있잖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세워라, 떼워라, 오고가지 애들만으로다, 벽에다, 뚱끅하게 된 내 팔을 빼어라, 존나 싫으나, 존나 싫으나, 내 품 안으로 들으나, 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봐봐 절다만 보여줄봐 그나마 좋은게 아니야 봐봐 애교맥 애교맥 애교맥? 참마 ㅈㄱ버지고 욕먹는게 니가 첨이다 쳐져는 용도 안 쳐지는 거 왜 큰 거 작은 거 따져 쳐졌어 안 쳐졌어? 안 쳐졌어? 근데 이걸 뭐 에이 참 멸치 ㅈ같은 용을 받는다 그 뒤에는 왜 안 웃어? 뭐? 안 보느냐고 뒤로 오라는 여행이야 아이씨 저도 안 보느냐고 뒤로 오라고 하면 되는데 여하처럼이네 아이고 자자자자자 뇌전 내가 보는데 아니구 그러면 내가 그럼 여러분 노래 고맙습니다 아이씨 세상에 봐봐 얼굴도 이쁘냐 돈도 많아 잠깐 뒤에 봐봐 진짜 못생기냐 더한 놈들 무슨 외출나인다고 지구덩이 차별겠지 내가 그냥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라고 노래하는거야 뭔 노래를 할까? 뭔 노래로? 잘하는거 잘하는거? 그거 어딜까? 연못 보릿고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분위기 찢어지게 가라는 사람들이야 올바른 지구리도 군상맞게 보살고 이럴 때까지 볼 끌고 차인가 아이고 나보다 덩어지네 쌩클 여기에도 뭐 연모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꼭 여자한테 한 번씩 발로 체인 남편 이런 남편 과거가 있는 남편 또 뭐 안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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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분사남들은 여자들이 미쳤다고 왜 기달려 오늘 또 다른 분을 만나야지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영수하내리지 멀리다가 용수하내리지 그런 사람들 바람 넣는 여자들이 많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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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예 희뿐한 맘을 썩 구누지 불안한 영심 그렇게 보고 정주의 이들은 뒤졌어요 벗어버리기들한테 불안한 영심 동국한 서로의 말 불안한 영심 사랑이나 사랑 가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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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치 남자반의 우 Visa 참가! 공기 벗 globalization go away 사람은 몰랐어 미안해 아휴 아휴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그럼에도 정 정 환장 하나 그지 그지 사람이란 바람같이 가끝다 가끝다 아 와 저 뿐이야 아아 오 예 예 갔을 지는 남자가 이리 야 수 수